안녕하십니까? 산부의과 전문의 의학 박사 박혜성입니다. 30년 만에 이혼한 70세 여자 70세 여성이 30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다가 최근에 남자친구가 생겨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30년간 건축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경마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도박도 하면서 아이들 키울 돈은 안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아이들을 혼자서 키웠고 시집장가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자식 3명이 결혼생활 동안 아버지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자식을 키우는데 이바지한 것이 없다고 사인을 하면서 엄마를 이혼시켜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이 됐는지 큰 딸이 최근에 그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5살 연아인데 아이들을 다 키우고 퇴직 후에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기 위해서 2, 3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녀를 만난 지 4개월이 되었는데 그는 그동안 맛있는 것도 사주고 목걸이나 반지도 사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자로서 대접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 애를 낳고 애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남편 때문에 그녀는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는 자식밖에 없었고 남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애들이 불쌍해질까 봐 다른 것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벨라돈나 질레이저 시술 후에 그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30년간 섹스리스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선관계가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자식도 모두 떠나고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도 없는데 그를 의지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30년간 연락이 없던 그녀의 전 남편이 그녀에게 찾아와서 앞으로 그녀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그녀는 전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감동도 없고 아무 감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30년간을 어떻게 버티면서 살았는데 그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저 남처럼 느껴졌고 그와 다시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선물도 사주고 그녀에게 정성도 쏟았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에게 배려를 받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익숙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70세 여성과 65세 남성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의 남녀의 사랑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나이를 탓하지 말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녀의 수줍고 어색한 사랑을 보면서 그녀가 이제는 보상받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부모가 더 늙기 전에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주는 것입니다. 다 자란 자식이 바라는 것은 홀로 된 부모가 자식들이 걱정되지 않게 잘 살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경 쓰이지 않게 혼자서 잘 놀아주는 것 혹은 누군가와 같이 잘 노는 것 이것이 결국 자식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잘 지내기로 생각한 그에게도 결국 성관계가 중요했습니다. 그녀에게 정성을 쏟은 것도 결국 그녀와 같이 자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녀에게 선물을 사준 것도 결국 그녀와 결혼해서 평생 잠자리를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왔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처럼 이런 문제가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숫자이니까요. You can do it. 구독 구독